1.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2022년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원래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였던 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세계인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또 한 번 올림픽을 홍보하는 일본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자기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표기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면서 시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벌인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당한 나라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유다를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다로서는 화친을 청하고 전쟁의 고통을 줄여버리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 히스기야가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오랜한 식물을 먹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해에는 백성들이 직접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의 선자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 이제 그 백성이 뿌리를 든든히 받고 위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유다는 다시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하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회복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의 선제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열심이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게 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지요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내 삶의 계산에 넣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seizures